여자를 미소짓게 하는 힘 아름다운 피부 주화빛 셀렌의 어린 콜라겐 앰플로 피부 본연의 힘을 채워보세요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핑크빛 탁월한 미백 효과의 사이아노 코바라밍과 피부의 천연 보습 인자를 구성하는 핵심 중의 핵심 아미노산 17종이 담긴 핑크 앰플을 유효 에너지를 가장 신선하게 피부 속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영하 77도에서 동결건조한 주화빛의 특허받은 저분자 어린 콜라겐에 넣어주세요 더 높은 침투력과 더 쫀쫀한 밀착력으로 세포재생 촉진, 수분 보유력, 탄력 증가까지 속부터 차오르는 피부 본연의 힘 주화빛 셀렌의 어린 콜라겐 앰플로 채워보세요